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사회통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도수분포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여기서 도수분포표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하면 이게 익숙해지실 건데 도수라는 건 뭐냐면 빈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빈도가 나타나는 구간을 그 구간을 정해서 구간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자 이게 나오는 건데 제가 구간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번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몇 번의 빈도가 관찰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분포는요 이 범위는 분석자가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뭘 하는 거라고요? 도수를 몇 번 나왔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범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가 도수를 갖다가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범위를 계산하고 범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범위에 맞는 계급의 수는 몇 개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각각 몇 번씩 나오게 됐는지 자 이거를 보는 게 도수분포표다 그러니까 정답은 평균을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다음 도표들 중에서 최소값, 최대값, 중앙값, 4분의수, 하 4분의수, 밑에 있는 4분의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도수 다각형, 히스토그램, 리그레소그램, 상자 그림이 있는데 이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상자수염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이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상자수염 그림 혹은 상자 그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도수 다각형, 히스토그램, 기둥 윗면을 중점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표로 된 걸 x, y축으로 해서 표시해주는 거고 리그레소그램을 보면은 평균을 갖다가 그래프에다가 각각 표시를 해서 그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걸 표시를 해준 거 상자수염 그림은 아까 여러 개의 자료가 같이 나온 거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자 그림, 상자수염 그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외워야 될 문제인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 한 번 정도 나오고서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약간 경제학적으로 빠져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경제학적인 문제인데도 이게 소득이랑 인구 백분율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자 이거는 무조건 로렌즈 곡선이다 그래서 로렌즈 곡선은 로렌즈가 개발한 건데 중요한 거는 소득과 인구 백분율 자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된다 로렌즈 곡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쉽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통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